한국국토정보공사 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는 인물입니다. 처음 봤을 때 형용할 수 없는 묘한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. 돈 벌게 해줘요. 대사 몇 마디 하는 걸 보면서 이 친구가 연규 같다. 난 좋은데 나한테 저런 얼굴이 있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너무 하고 싶었던 작품 어떻게 되냐 해서 제가 아이돌 할 때 스크린으로 볼 때도 대박이지만 정말 실제로 보면 더 대단합니다. 연규가 소년이지만 되게 묵직하고 깊은 아이라고 생각하는데 홍사빈이 그런 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여기가 집이야. 너한테 딱 맞다고요. 시건이는 갖고 있는 욕구가 많지 않은 굉장히 드라이한 조직의 중간 보스예요. 차가운 모습 서늘함 이런 것들을 좀 끄집어내고 싶은 연출자로서의 욕망이 있었어요. 움직이지 마 연규야. 치건이에 대한 끌림은 너무 컸었죠. 송중기라는 사람의 색깔로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요즘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다. 써 형사 왔어 하시던 분이 갑자기 눈이 이렇게 딱 바뀌니까 너무 소름이 도는 거예요. 진짜 선배님 다르시다. 여전히 영광스럽고 굉장히 기쁩니다. 오빠 내가 왜 네 오빠인데 형사는 미쳤어요. 새끼들 호라지가 지랄같아 생겼다고요.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본인을 표현해내는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해요. 굉장히 큰 팬이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낯설었어요. 나 요새 장례가 안 돼가지고 힘들어서 그래요. 이렇게 정말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최대한 좋은 길로 가려고 노력하는 쓰레기통이 피어난 대나무 같은 강렬한 에너지와 단단해 보이는 항상 압도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. 굉장히 거의 안 했어요. 머리도 하나도 안 만지고 그냥 묶거나 풀거나 촬영장에서 보여주는 날것의 연기의 그런 순간들이 배우로서 너무나 많은 자극이 됐고 가장 큰 매력은 솔직함이고 그거 다 갖춘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.